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악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악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공감대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5가지 베스트 사건을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이 5가지는 저는 순위를 못 매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열해 드릴게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좀 집중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프로젝트로 투입될 때 이거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주어진 일을 막 시작을 했어요 컨디션도 좋고 계획도 세웠고 이제 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요 본부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현찬씨가 지금 뭐하고 있지? 현찬씨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 하고 있지?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PM분한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미 이제 느낌이 이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 나 팔려 가겠구나 보험사 직원 마냥 사고 처리하러 가겠구나 그래서 급한 불 끌어 그냥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힘이 빠지거든요 이거는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딴 데로 팔려나간다 근데 이게 역으로 좋을 때도 있어요 주어진 게 너무 힘든데 이제 딴 데로 팔려나가서 오히려 잠깐 편하게 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힘이 빠져요 왜냐면은 여기저기 팔려나가면 되게 힘이 들고 일단 그리고 급한 불을 끌어 나간다는 거는 당장 마감을 앞두고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제출을 할 게 있어서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야근이 따라 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가 끝없이 길어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주일간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대로 잘 되어 오고 있었고 이제 목요일이 되었어요 목요일이 되었는데 내일까지 이거를 끝내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거에 맞춰서 루틴대로 알아서 잘 하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그래 5시 반 정도면 딱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시 퇴근 딱 하면 깔끔하겠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 할 일 딱 깔끔하게 해서 정시 퇴근 금요일 날 기분 좋게 칼퇴합시다 이러면서 스스로 계획을 다 짜놨는데 점심을 먹고 앉았는데 1시 반쯤 회의를 하자고 해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됐든 아니면 팀장님이 됐든 본부장님이 됐든 회의를 열어요 그러면 뭐 진행 상황도 보고 받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뭐 결정할 것도 결정하고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물론 회의가 필요한 건 알아요 근데 저는 조급한 거죠 왜냐면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고 금요일까지 끝내기로 한 게 있는데 물론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지면 그 일을 더 하면 되죠 근데 야근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계획한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회의가 주구장창 길어져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이게 뭔 일이에요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1시 반에 시작한 회의가 4시 반이 되어서야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오후 시간 다 간 거예요 원래 3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부족한데 3시간 동안 회의만 했으니 근데 회의한다고 해서 끝나고 나서 딱 바로 일을 시작하면 되냐 회의 때 나온 내용을 또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더 최악의 상황은 회의를 하는 동안 설계 내용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서 뭔가 건들게 생겨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해왔던 것들도 새로 건드려서 수정을 해야 될 것들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올라가서 책상을 뒤집어 업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도 와 이것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감이 월요일일 때 마감이 월요일일 때 정말 최악의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현상 설계를 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본부에 현상 설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누군가 물어보는 거죠 현찬대리님 근데 이번에 현상 설계하는 거 마감이 언제예요? 마감이 월요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헐 월요일이야? 그러면은 저희 또 주말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팀장님 말로는 금요일까지 끝내고 주말에는 안 하는 걸로 이미 합의를 다 받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금요일이 딱 되잖아요 그럼 보통 월요일 마감이면 한 수요일에서 목요일쯤 뭔가 계획안이 결정이 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은 적어도 작업을 미친듯이 몰아서 해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금요일 당일이 딱 되면은 이런 상황이 벌쳐져요 자 잠깐 잠깐 다 모여보자 자 우리한테 지금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C안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우리 지금 고릅시다 이제 더 이상 못 미룹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A안으로 갑시다 해서 딱 이걸로 결정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표님이 그 시간쯤에 결정을 해준다든가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금요일이면 끝난다 금요일날은 끝을 내고 출력을 넘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금요일이 되면 그때도 아직 계획안에 결정을 안 했다 금요일이 되어서야 계획안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그걸 가지고 금요일 퇴근 시간 될 때쯤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걸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CG 작업하고 어떤 사람은 판넬 작업하고 이러면서 어떤 금요일 퇴근할 때쯤 되면은 꼭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주말 이틀 출근을 풀로 하고 일요일날은 밤을 새서 아침까지 끝내서 출력을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월요일 11시 이럴 때 오전에 자 이제 퇴근하세요 하고 나오면 감옥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뜨거운 햇살이 탁 쏟아지는데 이제 감옥에 수감돼 있다가 출소했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제 다들 집에 가서 뻗고 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도 저도 있는데 통근인 시간이 1시간이 넘으니까 이제 지하철 타자마자 기절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이것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는 누구를 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뭐냐면 캐드나 스케치업 포토샵 등이 저장을 안 해서 날라갔을 때 이거는 진짜 상상을 하기가 싫어요 근데 보통 뭐 자동 저장 그리고 복구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답 없이 노답으로 날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캐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선지 도면 복구 프로그램에 저장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떠서 치명적 오류가 뜨든 뭔가가 떠서 컴퓨터가 블루스크린이 뜨든 뭐가 떠서 다운이 됐는데 마지막 저장된 시간이 현재 시간은 뭐 오후 4시인데 마지막 저장 시간이 오전 9시 반 막 이런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한 거 날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스케치업을 하다가 진짜 완전히 날려버린 적이 있는데 스케치업은 자동 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5분마다 자동 저장이 켜져 있어 가지고 그거를 계속 5분마다 자동 저장이 되게끔 놔두니까 5분마다 렉이 걸리는 거예요 자동 저장이 될 때마다 화면이 멈추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자동 저장을 꺼버리고 아 내가 저장하면 되지 이러면서 했는데 왠걸 이거 저장 누르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때는 당시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껐는데 막상 끄고 나서는 작업에 몰두하느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전에 작업한 그때 오전 중에 작업을 할 때 자동 저장을 꺼버렸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까지 저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갈 때 다음날 점심을 먹으러 갈 때 그냥 점심을 먹고 왔는데 컴퓨터가 꺼져 있는 거예요 뭐지? 뭐야 이거? 컴퓨터가 왜 꺼져 있지? 설마 안 돼 야 제발 하면서 컴퓨터를 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날아갔었죠 물론 이제 정말 천만다행히도 이제 제가 그 작업을 하던 중간에 건설사에 발송을 한 파일이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는 저장이 안 돼 있는데 발송용 파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놨던 게 발견이 돼가지고 진짜 다행히 몇 시간만 날렸는데 진짜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이런 상황일 땐 누구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이 밖의 번외로 파일을 삭제해 버린다거나 파일에서 폴더로 해서 폴더에서 폴더로 이동할 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존 거를 남겨두고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동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건 누구 탓도 못해요 아무튼 이게 네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워라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약간 이라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약간 두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워라벨에 대한 이야기다 워라벨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누구는 1년 동안 야근이 거의 없고 누구는 1년 내내 야근이 많은 거예요 진짜 억울하겠죠 그리고 이거랑 다르게 두 번째는 어...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고생하는데 저같이 멀리서 통근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이미 지쳐 있는 거예요 회사 근처에 5분 10분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나보다 1시간을 더 자도 되고 저녁에 퇴근을 해도 1시간을 더 놀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과 저녁에 1시간을 더 날리는 거고 저녁에 차도 끊겨서 택시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다 아침에 지옥철도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워라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마 이미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직장인 분들은 경험해 보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도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직장 생활에 또 건축사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 대체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게 가장 최악의 상황 같은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보고 하트도 눌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